혜성이가 만든 그림동화책 1. 내 친구가 한 명 늘었다. 그 그림 김혜성 우리 집에는 강아지 세 마리가 살고 있다. 나윤희가 집에 놀러왔다가 우연히 어떤 모습을 보았다. 정체를 들켰군. 사람으로 변한 강아지들이 자기 집으로 데려가 자기들 세계를 보여주었다. 강아지 집을 보니까 안이 엄청 넓었다. 집 안채가 들어가고도 남았다. 그런데 더 신기한 건 강아지가 그 안에 100마리가 넘게 있다는 것이다. 그 강아지는 자기들의 마을이라며 자기의 집을 소개시켜주었다. 그곳에서 강아지와 놀다 보니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았다. 묵묵이가 말했는데 이곳의 시간은 1시간이 빨리 올라가. 놀다 보니 오후 3시가 되었다. 강아지는 마법을 써서 우리의 기억을 지우고 자기들은 강아지로 모습을 바꾸었다. 하지만 변신을 하는 강아지들은 너무 멍청하기 때문에 다시 들키고 말았다. 묵묵이, 별이, 삐삐는 할 수 없이 마법을 써서 기억을 돌려주고 한 번 더 여행을 시켜주었다. 주의해, 이곳엔 비가 올지도 몰라. 삐삐가 말했다. 그게 뭔데? 나윤이와 내가 동시에 물었다. 비가 오면 너희 인간들 세계로 나가는 문이 닫혀 일종의 경계 같은 거지. 별이가 말했다. 가랑비가 솔솔 내리고 있었다. 내가 물었다. 이건 비 아니야? 너희 세계에선 다른 색 비가 내리니? 별이, 삐삐, 묵묵이는 엄청나게 놀란 표정이었다. 으아, 빨리 가든지 이따가 가든지 해. 못 나갈 수도 있어. 강아지들이 말했다. 뭐라고? 속았다. 나윤이와 나는 너무 당황해서 말이 나오지 않았다. 강아지들은 비를 피해 숨었다. 나는 왜냐고 물으려 했는데 나윤이가 나보다 빨랐다. 왜 피하는 거야? 강아지들에겐 치명적이니까. 강아지 세 마리가 입을 모아 외쳤다. 비는 계속 내리는 것 같았다. 정신이 희미해진다. 비는 계속 내리고 있다. 눈 떠! 누가 소리를 지르고 있네? 정신이 퍼뜩 들었다. 옆을 보니 나윤이도 기절해 있었다. 별이가 말했다. 너희는 비를 맞고 기절했어. 30분 동안 의식이 없었다고. 묵묵이가 말했다. 우리는 이 비가 사람에게까지 해로운지 몰랐어. 나윤이가 벌떡 일어서며 말했다. 응? 너희가 어디야? 기절했던 것 같은데? 나윤이에게 자초지종을 다 털어놓은 강아지들은 다시 우리를 돌려보냈다. 인연이 있으면 또 만나겠지. 우리는 여기서 좀 머물다 갈게. 물론 이 집에 있기는 하겠지만. 이제 강아지집 포털을 이용해 다른 강아지집 포털 고치는 일을 해야 해. 강아지들이 말했다. 너무 주기 잘 맞는다. 강아지들의 말이 맞다. 삐삐가 말했다. 쓸 수 있는 포털은 강아지 산에 있는 포털이야. 얘들아 안녕? 우리들은 동시에 인사했다. 몇 년 후 삐삐는 돌아올 수 없는 길을 떠났다. 하지만 나는 전혀 슬프지 않다.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강아지의 죽음은 그냥 마지막 남은 마력으로 포털을 열고 집에 가서 쉬는 것뿐이니까 말이다. 나에겐 아직 묵묵이와 별이가 있다. 1년에 한두 번 나는 삐삐를 만나고 온다. 일주일 후 묵묵이가 전해준 소식에 따르면 강아지 세상에 양인 요괴가 나타나는 것이다. 양인 요괴는 강아지를 먹는 괴물이다. 배가 고프면 강아지 마을에 내려와서 채소밭에 채소를 먹고 덤으로 채소밭 주인까지 먹는다는 것이다. 너무 잔인하다. 나와 나윤이는 무섭지만 희생되는 강아지들을 위해 탐정이 되었다. 앗! 그런데 저게 뭐지? 보기에는 양인 요괴의 것 같은 목줄을 찾았다. 그 목줄에는 레진이라고 쓰여있었다. 양인 요괴의 이름인 걸까? 마을 어르신께 물었더니 쯧쯧 불쌍한 레진. 그 고양이의 이름은 레진이 맞다네. 돌연변이 샘의 실수로 빠져서 그렇게 된 걸세. 라고 했다. 돌연변이의 샘에 빠지면 인간이든 동물이든 감정이 없는 악마가 된다. 그 샘은 반경 1km를 위험 구역으로 정했지만 우리는 허가를 받고 장비를 착용한 후 돌연변이의 샘에 갔다. 레진은 점프를 잘하는 고양이인데 어쩌다가 돌연변이의 샘에 빠진 걸까? 돌연변이의 샘물은 썩은 물같이 더럽다. 방독면을 썼는데도 썩은 냄새가 났다. 성태가 나쁘고 기분이 나빴다. 우리는 산을 내려와서 마을에 있는 유능한 과학자를 찾았다. 과학자가 무엇 때문에 오셨나요? 라고 말했다. 나윤희는 돌연변이 레진양을 구하러 왔어요. 라고 했다. 과학자는 마음의 약이라는 마음을 치유하는 약으로 치료할 수 있다고 했다. 과학자는 그 약을 하루 후에 만들겠다고 말했다. 드디어 다음 날 우리는 약을 찾으러 갔다. 연구실에 과학자는 없고 갈색 털 뭉치들만 있었다. 옆에는 마음의 약이 있었다. 약을 먹이려고 했는데 레진은 입을 열지 않았나 보다. 레진. 레진은 버림받은 고양이였다. 우리는 마음의 약을 들고 레진을 찾아 나섰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수소문한 끝에 레진의 거주지처럼 보이는 곳을 찾았다. 레진은 나가고 없었지만 갈색 털과 사람처럼 보이는 물체가 있었다. 그것은 바로 그 과학자였다. 과학자는 레진에게 주는 약 대신 다른 약을 주겠다고 했다. 그날 박사는 레진에게 약을 주었다. 레진은 한동안 의식이 없더니 갑자기 작아지면서 달음이 되었다. 레진은 이제 이름을 바꾸고 살아갈 것이다. 내 친구가 한 명 늘었다. 우리 아이가 만드는 그림동화책 바퀴 달린 그림책 대전 노은점 그 아이가 만드는 그림동화책